선학원 제20대 이사장의 아산보문사 주지 송훈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어제 AW컨벤션센터에서 제적이사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0대 이사장에 송훈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송훈스님은 재단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경륜과 안정이 필요하기에 여러 이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재단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훈스님은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 이사장, 미국서부승가연합회 회장, 중앙승가대학 이사, 동국대 성림동문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사회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덕철호, 송훈해광, 보훈영주담교스님을 이사로 재선출하고 감사영은스님을 신임이사로 선출했습니다.